뭐야 니네? 니네뭐야 니네뭐야? 오케이 오케이 이 숨소리의 근원이 아직 멈추지 않았네 어 진짜네? 우와 템 개많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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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달로아님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다 얼마야 13,000원 후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달로아님 덕분에 많이 벌었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저의 미래입니다 1, 1은 저의 미래입니다 W, O, N은 저에게 미래입니다 달러는 저에게 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나 깜짝놀랬는데 가드하는거 봤냐나 지금 뭐 평소에 들어봐야 내가 안노래지 그치? 평소에 안들어보니까 놀래는거에요 이게 여러분 초심이 있는 BJ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? 알겠어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왔던데 이거 궁수가 많네 뭐야 이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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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또다 아어가 자아 이 근처에 또 핫도그 프리즈 얼마 안남았어요 거의 앞에 있는데 어우 도끼야 가면서 가면서 오케이 찍어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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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로하님이 참 진짜 방송 열심히 봐줘 진짜 달로하님 내가 봤을때는 지금 열을 뺀 회장이야 첫날부터 가장 많이 싸줬던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고맙습니다 달로하님 늙은 강자의 소울 소울 먹어주고 자 이제 입문합니다 입문합니다 쉬드에그 하면서 갑시다 뒤에 소리가 나냐 아냐 위에있네요 위에있네요 달래기님 팔로우 고마워요 여기 이렇게 핫도불이 있죠 핫도불 키기만 해 에스템 채우지 말고 잔불 좋아 올보님 팔로우 고마워요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어기는 또 뭐야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는구마 여기로 올라가는 길 없네 굳이 저기를 안죽여도 되긴데 안죽여도 되긴 되는데 아 저 위에서 나는 소리가 뭔가 누가 거슬려 죽이고싶어 사륙하고 싶어 더 봐주고 싶지 않아 여기 누가 또 한 명이 딱 있거든 여기서 한 명이 딱 여기서 기대고 있어 얘가 이렇게 어 잠깐만 시작 시작 아 한 대 더 때릴꺼야 아 미친 좋아 좋아 오케이 여기 있는 애들이 좀 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칼난 대여섯 번 맞춰도 잘 안죽지 자 이제 여기거든요 아 나 솔직히 길이 기억이 안 난다 여기가 여기가 나 진짜 이게 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가 진짜 불협인데 일단은 기억은 나 어디로 가는지 기억은 나 일단은 어디로 가는지 기억은 나 일단은 어디로 가는지 기억은 나 내가 여기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일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와 미친 안에 들어와 싸우자 미사일은 화살을 쏘네 와 페이크 오케이 이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있어 푸른색 그 저기 뭐야 내가 또 잡으려고 했던 애가 나오거든 걔가 또 정말 세는데 걔 안 잡고 갈게 걔는 내가 안 잡고 갈게 그냥 걔까지는 잡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저어기로 직진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우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얘가 썼구만 저어기로도 한번 가봐 저기 뭐 있는지 보자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어 미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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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야 이거다 이거였다 이거였네 어 쉽게 잡았네 생각보다 쉽게 잡았다 다 생각보다 진짜 쉽게 잡았네 여기를 내 기억이 맞다면 자 이제 여기서 저어기를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불러서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긴 아니야 여기는 못 열어요 여기는 내 기억이 맞다면 못 열어 못 열고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에스트가 안 빨려 불 때문에 아 미친 다시 갑시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용한테는 죽을만해 용한테는 죽어줄 수 있어 잔물도 없었고 괜찮아 가는 애들은 안 돼 자 이리로 가고요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자 빠르게 가줍니다 다 무시해 다 무시해 다 무시해 어 어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어 가만있어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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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여기에 소울 낑겼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소울 낑겼다 어허 저기 소울 낑겼네 그냥 지나갔어야 됐는데 정면으로 그냥 지나가봐 어우 미친 여기까지 불이 오네 미친 듯이 그냥 정면 한번 아 정면 아니 정면 절대 못가 정면 절대 못가고 아니 잠깐만 저거 어떻게 먹냐 이걸 아아 놔 놔 놔 좋았어 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잠깐만 우와 이 자식아 이것도 사람도 놀래켜 칼침 들어오는거까 이 자식들 이거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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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저 이 자식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 아 스태미너가 없다 아 스태미너가 없다 아 스태미너가 없다 아 스태미너가 없다 우지개에 또 피가 달았네 스태미너가 으응 미니 뭐니 살아있는 자유소리가 들려 스태미너가 스태미너가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허벌로다 여기 허벌로 허벌로다 허벌로다 허벌로 개해지네 여기 아 허벌로네요 일단 쟤네들 먼저 다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겠어 자 그래도 뭐 다행인거는 지금 소울이 낑기지가 않았다라는거에요 소울 10만이 넘었거든요 1업을 할 수 있다라는거죠 피해주고요 이리로 갑니다 폭타 부타 또다까요 후타ipped다 다이렉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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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렉트다이렉트 다이렉트다이렉트 렉트렉트다잇렉트 쟤부터 쟤부터 조진다 쟤부터 조진다 내가 오케이 다음 다음 아 이거는 되게 편하게 깼네 맨 처음에 왔던 느낌이 있지 않냐 아 여기 내려갈 수 뭐야 이거 뭐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러면 정문이 열리네 아 그러네 이러면 이제 정문이 열리는구나 자 잠깐 여기까지 공략을 좀 스킵을 할게요 혹시라도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어딜 가냐 하여튼 미미까지는 잡아주자 미미까지는 잡아 미미까지는 미미까지는 잡아주자 아이 미친네 아이 미친네 아이 미친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먹는거야 지금 오 나 죽는줄 알았다 나 죽은줄 알았어 나 지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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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 쎄 칼침 들어오는것 봐 출척나이프 오지게 주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은 가야되는게 적이거든요 저긴데 얘가 미친듯이 나대 저기서 변하는 괴물이 있어 얘네를 싹 쓸어야돼 얘네들을 싹 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애들이 되게 많았던건데 기억하는데 여기 위에도 많네 일단 여기 있는 애들 다 싹 쓸어야돼 안그러면 깨기가 어려워요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쓸어줘야돼 싹 쓸어주고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 다 싹 쓸어줘야돼 여기서 이렇게 안하면 진짜 몇트합니다 보스급으로 트라 보스급으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파격동은 다 써야되고 막 개 힘든 곳이에요 여기 자 여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던져 하나 던지면 되거든 때려야되냐 그래 이게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 이게 가장 좋은건 좀 화염병으로 잡는건데 가장 좋은건 화염병으로 잡는거 화염병 화염병 무제한이기 때문에 화염병 이친듯이 던져줍니다 화염병에 이게 바로 여러분 어어어어어 어 잠깐만 이거 쌓일때 집한번 가야돼 이거 쌓일때 집한번 가야되고요 이거 쌓일때 집한번 가고요 집한번 가줍니다 이거 쌓일때는 한번에 갈 수 있어요 날로먹는 만노니 안녕하세요 자 체력하다고 먹어주고 저거 근접해서 잡으면 진짜 지옥이다 한번에 감염되면 다 죽는다 오케이 화염병은 1회차여도 돈주고 사기 쉬우니까 이렇게 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음 별로 어려운게 아니다 이거 뭐 사기적으로 깬게 아니야 내가 2회차라 그래서 깬거 아니야 1회차여서도 화염병 이정도 나와 자 다 혼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근데 가만있어봐 얘를 해치우니까 용 드래곤이 이제 더이상 나대지는 않죠 가만히 있는거야 이제 들어가세요 하고 머리를 딱 딱 내리고 있잖아 낮은 자세로 그쵸?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갈 수 있겠네요 여기 가운데 있었던 템도 다 먹을 수 있겠고요 보석이 소리가 난다 어딘가 지금 아 저기있네 지금 아 저기있네 지금 여기까진 싹 주의기적 도마 벨멜 잡아주고 조 세기적 도마 벨멜 잡아주고 템 먹어주고 그래도 템 많아 템 먹어주고 여기 좀 조심해야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곳이야 아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낭떠러지로 잠깐만 저 밑은 또 낭떠러지로 디자인되겠지 어 어 어 어 어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자 먹을거는 다 먹었습니다 자 먹을거는 다 먹었구요 자 여기까지 다 먹으면 음 정문까지 제가 오픈은 했어요 정문까지 오픈은 했구요 그 다음에 아이템도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갑시다 아래로 어디론가 내려가면 되겠는데 잠깐만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야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라고 어 잡아주고 어 저기 또 살리는게 있네 살리지마 새끼야 누굴 살리려고 그래 지금 어 다 처리해줍니다 다 제거해줍니다 또 살리려고 하죠 살리려고 할 때 이런식으로 제거 오케이 오케이 다 죽었죠 제거를 빠르게 해주고 자 밑에 있는 놈까지 제거하러 갑시다 뒤잡하면 편한데 뒤잡이 안되네 이런식으로 지형 지물을 좀 이용 하면 편해 어우 나 죽는줄 얘네들은 진짜 개쎄 그냥 얘네들이 다크쏠을 하면 될거같애 내가 봤을때는 그 보스 다 잡을거같애 오케이 어 우후 아 잠보를 주는구나 여기가 여기도 잠보를 주네 괜찮네 아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잠불 많다 좋다 좋다 좋아요 아까 못먹었었던 템들도 좀 먹어주죠 이제 여유가 되니까 잠불 미쳤네 여기 잠불존인데 이거 잠불 미쳤는데 뭔소리야 어 뭔소리야 어 뭔소리야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저거 떠다니는거 뭐야 저거 어 뭐야 저거 뭐야 용이야 저거 뭐 용이야 저거 자 이제 정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터가 7개밖에 없어요 음 일단은 올라갑시다 올라가면은 이제 보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올라가면은 쇼컷이랑 가시 보스가 있었던걸로 여기가 이제 보스 들어가는거고 여기 왼쪽 지점이 여기 쇼컷 자 일단은 쇼컷으로 바로 가지 말고 여기도 잠깐만 쇼컷 가기전에 엄청 셋던 애가 내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일단은 잠깐만 이체력으로 한번 여기 올라가봐 그냥 쇼컷을 열지 말고 한번 깝칠 수 있는 데까지 깝치고 갔다 봅시다 여기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거든 이제 여기서 또 아우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닌거 같애 야 이거 아닌거 같애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체력단은 꼬락 써니가 이게 아닌데 이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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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센 애들 많거든 얘가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은 문제가 아니고 안에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잡아야되는 기사가 있어 어 제발 제발 어 어 어 나 가는줄 일로 가면은 뭐있죠 내려갑시다 이렇게 간 다음에 템 먹고 기자의 만지 먹어주고 원래 있어 그래 이제 문제는 이제 저기서 쟤가 딱 나를 지키고 있다는거야 딱 딱 딱 나는 딱 정확히 딱 정확히 보고 있잖아 그치? 쟤를 어떻게 해야되는데 하아 일단은 제거를 합시다 와아 와아 개강하네 스테미너가 떨어질 만한데 어디서 그딴 꼼수를 쓰고 있어 이 자식이 말이야 아악 죽었냐? 이렇게 먹어주고 잠깐만 얘가 미미기였나? 아 다행이다 그래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또 있는데 태양의 메달 받쳐줍니다 됐어요 서약의 연이 깊어졌다 이제 문을 여는거죠 문을 열어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 문을 열게 되는데 이게